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바라지 상해 시흥을 기념하고 싶은 물품들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?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하는 바라지 상해 버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직영으로 40여종의 제품을 판매 운영하는 바라지 상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. 생명님 화이팅! 시흥만의 이야기가 담긴 특산품과 성품성을 갖춘 캐릭터와 문구류들이 한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진심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바라지 상해에 오셔서 따뜻한 마음을 한가득 가져가주세요. 시흥이 바라지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이제 이동하는 바라지 상해 버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힘들게 오지 마세요. 저희가 직접 달려가겠습니다. 지역의 힘이 되고 꿈을 바라지 않은 바라지 상해 5월 12일 라라라 바다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